하니 하니 왜 안 누워있어? 하니와 왜 안 누워있냐? 하니 이리 와 옳지 뭐 했어? 응? 뭐 했어?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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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에휴 왜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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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 줄게 잠깐만 기다려 봐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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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세워줄게 남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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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들어와, 지금 내일부터 네가 낮에 해 알았지? 재밌겠지? 야, 야, 야 왔어, 하지마, 하지마 내가 올게 왜, 왜 공이 털이 공이 털이 응? 응? 하니, 나 따라다니지 말고 좀 밥 줄게 하니? 맘마? 응? 일로와 어 응 알았어, 봐, 해줄게 먹어보고 으잇따 맛있어? 수아 잘라낼? 응 응 하니 정말 ме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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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상에 컴퓨터 책상에 바로바로 올라와가지고 우선 좀 놀아줘야 될 것 같아서 찍기 전에 아이씨 집사2장 집사2장 어디 갔어? 집사2장 어디 갔어? 집사2장 어디 갔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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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